왔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누가? 왔다! 누가 왔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왔다! 어? 참았다! 참았다! 아니, 그때 우리가 막 곡 달라고만 얘기했잖아. 맞아, 맞아. 여기서 얘기했잖아. 곡 제가 쓸게요, 곡 제가 쓸게요. 어? 진짜? 나 진짜로, 지금 곡 쓰고 있는 거 있어. 진짜? 되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리로 듣더라고. 완전히 도장 찍으려고. 여기 계셨구나. 자, 이창원 선생님입니다. 아, 약속 지켜, 약속 지켜, 약속. 어떤 약속, 어떤 약속. 나 오늘 밤 약속인 줄 알고 왔는데. 아, 밥 먹고. 약속 지켜. 안녕하세요. 찬원 씨는 진짜 지금 밥 먹으러 온 거였는데 이창원 씨는 아직 몰라요. 자기가 어떤 일을 약속했지. 전혀 모르고. 깜짝 놀랐어요. 찬또가 들어오길 해. 사실 찬또는 자주 보거든요. 소속 연예인이 한 명 더 들어오니까 이제 뭐지? 이런 생각?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 상황에 계속 놀라기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선생님이죠. 아니. 왔어. 놀랐어, 머리 때문에. 염색하신 건 아니죠? 염색 싹 했고. 어, 진짜? 진짜. 나. 대박. 싹 바꿨어. 순진해가지고 금방 넘어와요. 아직 순진하구나. 누나가 밥 한번 사려고. 그러니까.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이렇게 식사. 여기는 창원 씨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진짜. 내가 대접하려고. 여기 유니크해. 유일의 우리나라에서 모든 김치 베이스로 음식을 다 해. 바질김치를 내가 여기서 배운 거잖아. 아, 진짜? 진짜? 바질김치는 솔직히. 창원 씨가 미식가거든. 나는 미식가이자 미식가이자 대식가. 그래서 깜짝 놀랄 거야. 어떤 메뉴가 나올까. 한 잔 하시게, 한 잔 하시게. 오! 오! 자. 와인처럼. 저희 메뉴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운이다. 성게알이다. 어떻게 해. 성게알. 오! 향 진짜 좋다. 너무 무서워해. 오! 무슨 향이에요? 뜨감 좋아. 준비해 드린 첫 번째 메뉴는 저희가 제철 회를 활용해서 올려드렸고요. 광어살을 활용했는데 된장에 살짝 버무려서. 우와! 그다음에 제가 지금 구워드린 소스가 나박김치 국물로 소스고요. 어머, 참기름 냄새가 나는데? 어머, 참기름 냄새가 나는데? 그 위에 버무릴 때 살짝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살짝. 살짝 넣은 거를 맡았었어요. 간장으로 담은 갓김치를 다져서 위에 올려드렸고. 성게알이랑 발레, 대파채 이렇게 올려서 마무리해 드린 메뉴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감자국수 지금 준비해 드렸어요. 생감자를 활용해서 만든 면을. 감자국수? 감자를 국수로 만들었다고요? 버무려 드린 소스는 우유랑 크림, 치즈. 그다음에 바질치즈. 그다음에 바질김치를 다 같이 끓여가지고. 카몽이랑 오이, 면 같이 드시는 거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옆에 메뉴 같은 경우에는 김치튀김이라는 메뉴 준비해 드렸고요. 소스 올려드리고 나서 메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나 봐.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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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여기 뭐야? 여기 뿌리는 뭐야? 웬 면이야? 소스. 여기 콩탕인가? 공치미 국물을 활용해서 만들었어요. 공치미 국물. 아, 사워 소스를 저렇게 면으로 내려요? 대박이다. 튀김 같은 경우에는 김이랑 백김치와 안에는 새우 채워서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네. 창원 씨 먼저 주세요. 왜 그러냐면 오늘 내가 창원 씨 대접하는 거. 아이고, 아이고. 오늘 대접 받아야 돼. 아이고. 소스를 한 번. 이거 내려놓으면 되겠다. 내가 대접하니까. 왜냐면 기분을 좋게 띄워야 되거든요. 맛있겠다, 이 생선이. 맛있겠다, 이 생선이. 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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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사람께 따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나눠 먹기. 제가 사실 또. 앞으로 남은 게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나누자. 네. 우리 이거 먹자 뭐. 먹지 뭐. 먹을까요? 아, 차량이 부럽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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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음. 소스가 기가 막히네, 진짜. 진짜 너무 맛있어요. 어머나, 대박이다. 어머, 어머. 긁어먹네. 음. 너무 맛있어. 이거 더 먹어. 아니, 아니. 자기 먹어. 자기 먹어. 자기 먹어. 오, 진짜. 자기 먹어. 자기 먹으라니까. 자기 먹으라니까. 내가 먹을게. 내가 먹을게. 지금 먹으려고 젓가락 갖다 댔는데 다시 뺏었네요. 소진이 형 먹을래? 아, 예. 그래. 또 음식 나와. 네, 그럼. 또 나오잖아. mouth and mouth and mouth and mouth. 너무. 지금 Amy Verdeед센터와 같은 보통의 봐야 하는 것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